넘겨. 그렇지. 일로 오세요. 어깨 걸치세요. 이제. 어깨 걸쳐요? 더 부터 더 부터 더 부터 더 부터 기분 큽니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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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앞으로 더 가라고요. 바람을 왜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나는 수묵. 나는 제니. 저는 다잉. 나는 변. 처음 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자세가 뭐야? 이런 걸 좋아해요. 처음 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자세가 뭐야? 금삿바네. 금삿바 자세네. 아 요가. 되게 안요연한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먼저. 괜찮은데죠. 뭐요? 아니 다 괜찮은데 왜 맥심에서 가져오셨죠? 자세가 어렵네. 1회 강사 남승우입니다. 틈. 틈. 됐어요. 틈. 아니. 반대 안 돼. 바로 이제 살살 누워볼게요. 정원님 팔자로 뽑히게 해요. 근력증진. 체력이 국룡이다. 피티 좀 날랐어. 앞으로 생겨주세요. 앞으로 생겨주세요. 해볼게요.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나왔나? 이걸 누워요? 눈 어디에 줬나? 하나 둘. 하나 둘. 자. 공초입니다. 자 요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더 넣어야죠. 더 넣어요? 더 넣어야죠. 저 양쪽 허리 잡고 있잖아. 팔 잡아요. 팔. 서로 허리 잡아주세요. 아 이거 되게 편하다. 에? 4 3 2 1.5 1.4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 되게 편한데요? 아 너무 꿀받아. 땡이요. 아니 바들바들. 간단한 소감 얘기해 주세요. 속옷이요? 뭘 얘기해? 속옷이요? 아 소감이요. 채팅하려 두 글자. 소금이나 다 설렜나요? 아니 이거 근데 힘들어서 설레고 할 그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어보면 다 안 설렜네. 얍. 누워. 왜 시켜? 왜 사물함잖아. 왜? 비즈니스적으로 하지 말라고. 누워 볼래? 제니야? 댄스 댄스. 아 몸이 진짜 좋으시다. 이쪽이에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왜 화내요?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거예요. 좀 유툴 유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유툴 유툴? 직업이에요. 아 맞아요. 몇 살이? 저요? 저요? 아 그래요? 네. 20대 후반이에요. 저 지금 후반이에요. 아 후반이세요? 아 행복해. 아! 빨리, 빨리. 한 번만 보이잖아요. 96? 죄송한데요. 지방방 바꿔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어? 아닌가? 저는 아홉이요? 아니 지방방 바꿔주세요. 아니 썻다는데 저 가만히 줘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팔 하고 오. 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 왜 우리가 잘못했나? 서서 위의! 위의! 으악! 차! 싸워다 왔어요? 싸워다 왔어요? 싸워한 거 같은데? 10대 후반 오! 이거 가능해요. 나 힘들 거 같은데? 이거 제가 위해요? 제가 위해하려고 그러면. 발라놓은 해봐도 영화 재밌겠다. 나 내가 위해야돼. 닥쳐요. 닥쳐, 닥쳐. 나네? 나도 좀 닿는 입장에 대보자. 나도 위에, 내가 위에 할게. 발 냄새나 하면 어떡해요? 안 나요. 그렇잖아요. 얘는 이도 안 닿고 내 얼굴에 바람 불어오는데. 할 수 있어요. 먼저 잡아보실래요? 제가 손 잡을게요. 잡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오, 재밌다. 코어 힘줘, 코어 힘줘. 괜찮아요? 뭘 와이퍼 버리듯이 위로만 골라버렸는데. 저희는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제니가 밑에 가기로 했어요. 저 운동해서 괜찮아요? 아, 진짜로?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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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줘. 그렇지. 그렇지. 40, 50, 50, 50, 50, 50, 50. 야, 야, 안돼, 안돼. 야, 나 잘한다. 나 진짜 무서웠어. 네, 이랬을 때. 힘이 제일 좋아. 진짜 갑평가, 기린 척. 너는 좀 잠깐만 해볼게요. 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제니는 힘이 세다. 발 냄새가 심하다. 아니, 제발. 안 나잖아. 아, 설렙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설렙어요. 설렙어요. 설렙다고요? 맞아. 확실히 유대감이 깊어지는 자세이긴 해요. 왜냐하면 밀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겠지. 생각보다... 재밌었고... 기분이 이상하던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 연회 초기 느낌이고 우리 한 몇 년 됐어, 결혼한 지. 소중 뭔데? 아니, 아니, 우리 제니 소중 봤을 때. 아니, 그정도... 아니, 잠깐 제 작품을 해야지? 근데 이거 뭔데?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해보시고 싶죠? 이게 뭐야? 불초가 우리가 멕시기입니다. 막 숨... 저거 걸로 해볼게. 어, 그래? 저 물고나마 못하는데?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할게. 근데 이게 옷이 올라갈 것 같... 응,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꽉 묶었던데? 괜찮아요? 꽉 묶었던데? 언제 친해지는 거야? 저희는 언제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엎드려요? 네, 다리를... 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해봐도 돼요? 어, 물고나마 할 수 아세요?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린 반대로 하자. 네가 물고나마 서면 되겠다. 근데 합의 없이... 아,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위험한데 이거? 그럼 내가 잡고 넘겨줄게. 네가 물고나마 서봐. 좋은 생각...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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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물고나마 서봐. 바로 그냥 넘기면 돼. 어! 잠깐만, 잠시만요. 넘겨, 넘겨.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응. 아, 깜짝 놀랐어. 넘겨. 그렇지. 일로 오세요. 오, 야. 어, 야,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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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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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눈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정면 보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해? 네 바로 가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겠죠 앉아보면 너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내가 잡아줘? 아니 괜찮겠다 오우 으악 너 뭐하냐 내가 자꾸 넘기겠습니다 이거 뭔데 됐어요 잠깐만 한 번 잠깐만 더 앞으로 가야돼 됐어? 너 뛰어 너 뛰어 4 3 2 야 어떡해요? 1 너 웃겨요? 하나 둘 셋 우와 잘한다 이건 이제 한대 인스타에서 되게 택했다 손을 같이 사지 이건가? 몸무게 들통나는 거 아니야? 아 살 많이 쪼네 아 먼저 해보면 안 돼요? 제니랑? 이거 근데 놓치면 무릎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놓쳐봐 살짝 굽혀봐요 이렇게 나한테 걸고 여기 걸고 팔 쪽 굽혀봐 하나 둘 셋 우와 아니 피면 어떻게 무릎을 그냥 꽉 잡고 여기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니 꽉 잡아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버텨 무서워 무서워 피지마 무릎 피지마 믿어야 된다니까요? 점프하지 말고 설정 하면 되주세요 무거운데 오오 몸무게 4 4 6 5 6 6 고생했어 오오오오오오 이렇게요 박탈하게 묻어 1 아니 잠깐만 뭐 하? 아 빨리 3 2 1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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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엄청 썼다! 아 근데 약간 진짜 연인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오 근데 약간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됐고 너무 귀여워. 왕구질 한 거 아니야? 둘이 눈으로 곰 마시죠. 썸믿끼리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면 그대로 바로 불 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오! 그러니까 지가 어느 정도 진정된 썸이면 뭔 느낌인지 알죠? 어떠셨어요? 접촉을 하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은 너무 어색해질 것 같고 한 두세 번 만났을 때 어 저희는 이렇게 커플녀가 한번 해보러 갈래?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친해지지 않을까 박수! 어우 힘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몸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이 너무 좋으세요. 네 저희는 오늘이 오늘 4명이서 커플녀가 2대2로 했는데 근데 여기 딱 달달구리 하거든요, 이쪽에 둘은. 서로 지금 눈도 못 마주쳐. 부러세요? 부럽진 않아요. 운동도 되고, 사랑에 대한 진행도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힘들고, 무겁고. 맞아.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